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는 60년 전에 이미 3.15 부정선거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부정선거는 사전선거에서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투입하는 아주 전형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부정투표가 행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공병호TV, 바실리아TV, 스카TV, 가로세우연구소, 리베인 교수 등의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순한 아날로그 방식의 부정선거에 거치지 않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합에 의한 광고미한 스케일의 광고미한 규모의 디지털 데이터 조작에 의한 개표 부정행위가 실행해 옮겨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습니다. 개표 조작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여 눈덩어리처럼 커지게 되면 주류신문이나 방송들은 이를 다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의혹 해명에 국민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미래한국당의 경우는 정당투표도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 의혹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침묵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 카르텔은 당분간 해소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조차도 어떤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5월 15일이면 4.15 총선이 끝난 지 30일이 되기 때문에 5월 15일 이후에 어떤 종류의 법적 조치도 취해지기가 어렵습니다. 5일을 앞둔 5월 10일 기준으로 선거 무효소송은 대법원에 불과 16건 정도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관할 법원에 제기된 정거보전신청도 17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움직임과 선택은 단순한 실망수지 아니라 분노를 느낄 정도입니다. 그동안 발표를 미뤄왔던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조작이 일어났다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 혹은 세 가지 방법을 조합한 그런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추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세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공병호TV와 바실리아TV는 세 가지 가설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세 가지 가설은 첫 번째는 표 훔치기 모델입니다. 일명 표 갈기 모델이라 부르고 두 번째 모델은 표 빼돌리기 모델입니다. 주로 20%를 빼돌리기 때문에 20% 표 빼돌리기 가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는 표 은기 모델입니다. 이 표 은기 모델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표 훔치기 모델은 지역별로 조작값을 주어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조작값이 4인 서울의 경우라면 사전투표 용지 4장당 1장을 특정당이 훔쳐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표 훔치기 모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다음으로 표 빼돌리기 모델은 사전선거에서 일단 20%를 뚝 떼내서 지원하려고 하는 후보를 밀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표 빼돌리기 모델 20% 표 빼돌리기 모델 이렇게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표 은기는 투표 용지 투입하기 등 아날로우 방식의 전통적인 부정 투표를 포함하는 그런 가설이자 모델입니다. 세 가지 모델을 모두 통과해서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구는 전국의 29개 지역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시했던 세 가지의 가설을 모두 통과해서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구는 모두 29개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가운데서도 두 가지 모델을 통과해서 한 가지는 거부가 됐습니다. 두 가지 모델을 통과한 다섯 개 지역구는 당선자와 낙선자가 뒤박힐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은 그런 지역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모델을 모두 통과한 29개 지역구 그리고 두 가지 모델을 통과한 다섯 개 지역구를 포함하면 현재 통계적으로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모두 34군데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지금부터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5명입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지상욱 후보, 광진구 올해 오세훈 후보, 영등포 올해 박용찬 후보, 강동구 갑에 이수 후보, 동장구 올해 나경훈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 후보들은 세 가지 모델을 모두 다 적용시켰을 때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매우 높은 그런 지역구입니다. 다음으로 부산 지역은 3명입니다. 남구 올해 이연주 후보, 북구 강수 갑에 박민식 후보, 사하 갑에 김척수 후보입니다. 이 3명도 모두 세 가지 모델을 통과해서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구입니다. 그 밖의 인천 지역은 2명입니다. 동구 미추홀 갑에 정희경 후보, 연수월의 민경욱 후보 이렇게 2명의 후보가 당락이 바뀔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대전에 3명입니다. 동구 이장우 후보, 중구 이은근 후보, 그리고 대덕구 정용기 후보입니다. 이 3분은 세 가지 모델을 모두 통과해서 낙선되었지만 앞으로 재검표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그런 이변이나 다른 어떤 부정직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당선자와 낙선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추척됩니다. 그 다음에 울산은 1명입니다. 북구의 박대동 후보입니다. 북구의 박대동 후보, 그 다음에 경기에 모두 8명입니다. 성남 분당 의뢰 김민수 후보, 평택갑의 공재강 후보, 안산시 단월 의뢰 박순자 후보, 의왕 가천의 신계용 후보, 용인병의 이상일 후보, 남양주병의 주강덕 미래통합당 후보, 안성시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 화성시갑의 최영근 후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두 29개 지역구에서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3가지 가설, 표 훔치기, 표 빼돌리기, 표 얹기 모델 3가지 모델을 모두 통과해서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지역구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의 이름 또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충천은 5명입니다. 청주 상당 윤각근 후보, 청주 서원 최현호 후보, 정평 진천 경대수 후보, 천안갑의 신범철 후보, 논산 계룡의 박우석 후보입니다. 그리고 경남은 2명을 포함합니다. 김해갑의 홍태용 후보, 양산을의 나동영 후보. 양산을의 나동영 후보는 김두관 후보와의 순위가 바뀌게 돼서 낙선자가 당선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확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9명 정도가 3가지 모델을 모두 다 통과했고 그 다음 기타 6명은 3가지 모델 가운데서 2가지 모델을 통과한 그런 후보군들입니다. 6명은 도봉구 어래 김선동 후보, 양천구 갑의 송한석 후보, 송파구 병의 김근식 후보, 춘천 화천의 김진태 후보, 원주 갑의 박정하 후보, 노원병의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들 6명의 후보는 3가지 모델 가운데서도 2가지 모델을 통과했기 때문에 당선자와 낙선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3가지 모델을 통해가지고 모두 34명의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또 이 가운데 특히 3가지 모델 모두 통과한 29명의 지역구, 29명의 후보들은 낙선자가 당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거 보전 신청과 아울러서 재검표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통계 분석이라는 것이 99.9% 정도를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통계학에서는 100%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설 검증은 앞으로 재검표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검증받을 것을 봅니다. 학자적 양식을 총동원해서 현존하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가설에 입각해서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남은 한 이틀 정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정거 보전과 또 이런 문제를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만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조작이 일어난 소위 사전투표의 조작이 일어난 정거가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야당의 역사적 소명을 갖고 이번에 개표 조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선되었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낙선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수뇌부들에게 거듭거듭 촉구합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 부분은 반드시 은밀한 검증과정을 통해가지고 낱낱지 세상에 사건의 전말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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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